안녕 연수진과 침입니다. 오늘은 피아노를 접을거에요. 연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엘리젤 위하여를 치겠습니다. 에러보가ones Central 엘리젤 위하여 엘리젤 위하여 엘리젤 위하여 엘리젤 위하여 엘리젤 위하여 어때요? 제가 칠 수 있는 만큼 쳤거든요 어땠어요?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짝짝짝 네 이게 또 있어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배우고 있는 노래는 저거 이거 잘 못치거든요 아 저거 이거 못치죠 뭐 치는게 뭐가 있나요 아 저거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저거 만든 노래는 저거 만든 노래 두개가 있거든요 두개 운itty 운itty 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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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연수TV였습니다. 빠빠. 지금 제가 이름을 연수TV로 바꿨잖아요. 근데 연수와 장가의 친구들이 중독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중독을 없애려고 하는데 힘드네요. 오늘은 이만큼 말하겠습니다. 빠빠. 다음에 또 봐요.